네 이번엔 또 제11회 장천 코스몬스와 참 잘 어울려요. 네 의상을 항상 아름답게 입고 나오셔서 패셔니스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또한 아주 유명합니다. 이름이 유명아 가수예요. 여러분께 전합니다. 상큼한 바이러스 행복을 여러분께 전하는 가수 유명아 가수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명아입니다. 다음 곡 정말정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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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